안녕하세요. 모든의 한만성 박현준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연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곳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고 그러는데 공연하는 중간중간에 아마 계속 실수도 하고 아마 그런 실수만발의 포밍 무대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미흡한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공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무래도 저희 첫 공연이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 저분 오신 것 같은데? 어 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공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공연 중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화기를 일단 꺼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나 지금 촬영 중이야. 나 연예인이잖아. 알았어 돈 갚을게 새끼야. 나 지금 대박 나기 직전이야. 알았어 알았어 빨리 끊어. 저러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공연 중에는 전화기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때를 기억해요. 어 죽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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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꺼져.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가 공연 중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네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모든 이었고요. 네 준비됐나요? 전 됐는데 형님은 되셨나요? 네 저도 됐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갈까요? 네 가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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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